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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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할머니한테 좋은 냄새난다. 하이... 늙은이한테도 늙은이 냄새밖에 더 난데. 음... 살 냄새 나. 아빠한테도 이런 냄새 나다는데. 흐흐흐... 음... 근데 배가 이렇게 호울쭉한데 여기서 어떻게 아빠랑... 큰아빠랑 뚱땡이 고모들이 나왔대? 소망하는 새끼들을 러시를 낳아놓게 이러고 배까지 그냥 쪼그라들었제. 고등학생 질문 꼬라지 봐라. 할머니, 성덕선 별명 뭔줄 알아? 하지마. 특공대래. 특별히 공부 못하는 대가리. 너무 공부 잘하냐 하면 대본을 하는게. 아이, 너? 이게 진짜... 염병하나, 새들! 너희 아버지가 단디 얘기했다. 한 번만 더 치고받고 했다. 그냥 깨덕이 벗겨가지고 동네에 쫓아내내 입을라니까 그냥 그냥 죽여버려 그냥. 어머니... 저... 불편하신 건 없지라잉? 헤헤헤헤헤. 그러면 편하게 주무시시쇼잉? 아니요, 아니요. 예... 지켜봐야지. 성덕선 너 할머니때문에 산줄 알아? 참... 아이고... 할머니, 큰아빠는 어땠어? 아빠보다 공부 잘했어? 아니... 공부 머리는 너희 아버지가 훨씬 낫제. 아, 그렇게 꽝 주셔도 제일 좋다는 그 상고 나왔지. 너희 큰아빠는... 동상들 치닭거리 한다고 해서 엘적부터 돈 벌러 나갔어, 야. 그래도 지금은 큰아빠가 제일 부자잖아. 미국에도 살고. 뭐... 미국에서 세탁소 한다는 게 어디 수월태? 인자 보도 50.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산단다. 아이고... 나는 내가 큰아빠지 생각을 하면은... 안쪽도 여 가슴에 그냥... 팍 치울러. 그럼 누가 더 효자야? 울아빠는 맨날 아침마다 할머니한테 전화하잖아. 뭐 하려고 그건 쟰데? 둘 다가 여잔데? 아이고, 야. 너 앞지랑 너 큰아빠지랑 상전 싸우는 일이 없었어야. 너희들만 싫어 그런 중 아냐? 에이... 아우, 그거는 언니가 먼저 시비를 걸잖아. 야! 아이고, 또. 왜! 이게 진짜! 에이... 나와.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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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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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는 바다, 그리고카가를 모여고 또한국도를 둬야 Skriden에서 사는데 4명을 지게 난 curls 에서 내가 몇몬을 부어서 저거는 무슨 문제일까요? 누나, 너는 저거의 이름이 따로? 도전자, 특공隊, 특별 공급 차의 롤'떠다 공급을 더 좋아해, 일단 제가 시위에 뭐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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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아! 미친 아! 너희가 안전한다고 말해 너희가 안전한다고 말해 너희가 너무 잘한다 너희가 안전한다고 말해 너희가 안전한다고 말해 너희가 안전한다고 말해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정정하십시오 잘 zipper 이 마음을 조심하자 정德산, 엄마가救을게 된다 아휴, 엄마, 그의가 가장 좋은 사람인양답이다 아휴, 엄마가 더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는 공중에서 가장 좋은 상생을 지켜별 그런데 그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은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까지는 어땠을 위해서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제일 긍정한 돈 아직 미국에서 미국에 아날들아 미국에서 시가가 된다고 생각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고 혹시 그냥 물을 구원가 나 얼굴이 다가는데 내 아버지 지금 생각보다도 나는 마음이 너무 고통 나 이가가 너무 고소서는 자기야 하루 일일 아침에 다 전화가 전화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잘 다르다 두 분은 다가가 너가 다가가 너 아버지 그리고 너는 너는 다가가 너는 다가가 너는 다가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두 문장입니다. 특공대 특별히 공공을 타는 대가리 설명드릴게요. 특공자라는 것을 의역했죠. 터메이나오는 터비에 메이나오에서 터메이나오 이렇게 줄여 놓은 거예요. 요가 생략되죠. 메이요인 경우에 요 뒤에 목적어 보면 요는 생략이 가능해요. 어떤 머리냐 두수티엔펀더 두수티엔펀더는 공부하는 재능 소질이 없는 머리예요. 그래서 메이 두수티엔펀더가 전부다 물론 터비에까지 다 들어가야겠죠. 터비에 메이 두수티엔펀더가 전부다 토우나오를 꾸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사 C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터메이나오 특공자라는 것은 특별히 공부 못하는 대가리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터메이나오. 터비에 메이 두수티엔펀더 토우나오. 또 다른 반본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특공자를 그대로 직역을 했죠. 그런데 보세요. 터메이요. 터메이요. 공부죠. 차 모자라다죠. 나오다이 머리죠. 그래서 터메이요고 비슷한데 시에인이라고 봐도 되겠죠. 조금 비슷한 발음으로 이렇게 뒷부분을 한국어 발음과 비슷하게 맞춰준 거예요. 특별히 공부를 공부가 모자란 머리에서 특공자라고 한 거죠.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터메이요. 상전 싸우는 일이 없었어요. 중요한 표현이죠. 중따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나타내는 구문이에요. 자, 샤오는 작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따도 크다라는 뜻도 있지만 나이가 많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 어려서부터 클 때까지로 봐야죠. 중샤오 따오다. 또 메이요. 한 적이 없다죠. 뭐 샤오자라는 건 입으로 싸운 건데 꾸어라는 동태조사를 넣어서 싸운 적을 만든 거죠. 뭐뭐 한 적이 없습니다. 메이자 구어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러분들 이 동태조사 구어는 경험태를 나타내죠. 동작의 5태, 5가지 태 아시죠? 중국어 문법에서요. 뭐뭐예요. 진행태, 지속태, 완성태, 경험태, 발생태 또는 변화태라고 그러죠. V 플러스 구어는 뭐뭐 한 적이 있습니다라는 경험태를 나타낸다. 이때 구어를 뭐라고 한다? 동태조사 구어라고 한다. 중샤오 따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래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죠.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중샤오 따오다. 또 메이자 구어자. 중샤오 따오다. 또 메이자 구어자. 중샤오 따오다. 또 메이자 구어자. 수고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누군이나 아니면 요 띵위에 더 환호 칭방어 띵위이자. 시시했다 하자. 중샤오 따오다. 중샤오 따오다. 중샤오 따오다. 중샤오 따오다. 중샤오 따오다.